우리 파양을 해지키면 사실 독을 먹기 시작했다. 진짜 미친.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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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나.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갈색 폰이 처음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 게임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누구야. 오케이. 자, 그래도 할게. 전 너무 정직하게 잘 했기 때문에? 아,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누구지? 전 뭐, 완료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랬던 건 미간이 넓어지고 있는 미미짱인데요. 양갱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 그렸는데? 잘 그렸는데? 미간이 넓어지고 있는, 어, 맞혔어! 오, 영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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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어, 뭐, 충분히 이 정도면 정답이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자, 기본 게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누구야, 대체? 누구야, 대체? 아, 쎈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이거는 표현하기 좀 애매해서. 다음 사람 센스에 맡겨? 뭐야, 이거? 잠깐만. 지금 뭐지? 응? 이거 귀찮나? 아, 귀엽게 했네?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뭐야?! 자, 끝났다. 뭐야?! 자, 바로 갈게요. 네? 바지를 너무 올려입은 원어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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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렸네. 어? 잘 그렸다. 어? 뭐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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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구나. 미안하다. 아니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나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내 그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스토리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음.. 제발 진짜 윤별이나 혜완이 형한테 들어가야.. 실패된데요. 어? 어? 여러분 야설 쓰고 계신 거 아니죠 여러분? 그 모습.. 어떻게 해야 돼? 자 완화닐 앨범 뭐하시는 거예요? 이거 또 뭐야? 막말 대잔치네 그냥 백두산부대 3인방 시절 아 이런 시장이 좋아 이런 시장이 좋은 거야 산에서 북한군을 마주쳐서 어 이런 것도 좋아 북한군 원호가 도망치면 변화에 눈을 마주꼈습니다 물이 발굴해지키고 사실 독을 먹으면 되겠다 원시 시대에 원시 시대에 은별이 오더콜 기술했다 은별이가 두 볼을 감싸지면서 오해를 한다 아 시발! 아 잠깐만! 근데 감싸지 못한 볼이 아니었고 마지막이야? 자 자 자 자 자 자 일단은 설명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첫 번째로 할 피코파크란 게임은 협동 게임으로 순발력과 타이밍 그 다음에 협동심을 이용해서 스테이지를 깨 나가는 게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 가족 같은 크루 누구보다도 신뢰감과 또 친함이 있기 때문에 이 게임 정도 쉽게 클리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온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게임 질 자신 있습니까? 아 우리 가족인데 설마 혹시 약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를 비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좋아요 우리의 이 훈훈한 마음을 그대로 이어서 게임 시작 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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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투자 아니! 욕심내지 말고 마지막 사람이! 간다! 준비! 간다! 갔지! 자 이거예요! 이거거든! 열쇠 누가 먹을 거야! 열쇠 내가 먹을게! 왜? 맛있어! 올라와! 올라와! 다! 열어! 열어! 문 열면 돼! 봐봐! 가게! 뭐해! 다섯 명 다 서야 돼! 원호야 빨리 와! 원호야 오빠 빨리 와! 오라고! 와야 돼? 와야 돼 갈 수 있어? 저 개인주의 씨마리! 자 하나 둘 셋! 뭐해! 아이 뭐해! 하나 둘 셋! 짜자자잔! 아쉬워! 너무 쉽네! 비켜! 비키라고! 문 열게! 뭐가 뭐가 왜 왜? 기다리고 있어! 아니 잠시만요! 저기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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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비켜봐! 나오세요! 오빠! 아빠! 아니 진짜 뭐하고 있는 거니? 거기서? 아빠! 도와주세요! 아이 나 진짜 다 갚아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아 나 진짜! 아빠! 양갱아! 순발력 있는 점프! 간다! 순발력 있는 점프 필요해요! 지금! 길박! 길박! 길박하는 것 같은데? 양갱아! 양갱아! 왜 그래! 왜 뭐해! 알았어! 알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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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shall I? answer! 야! 깨면 그만. BLEM tú! 존 푸쉬! 아 눌러봐야 직성이 풀러 미안해. 점프! 피해서 오세요. 아니 진짜 안 밟으려고 했어. 진짜로.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잠 먼저 갈게요. 아쉬운데? 아하하하하하하 양개이가 손가락이 미끄러질 수도 있어. 괜찮아 은별이가 손가락이 없을 수도 있어. 형 손 없어요? 어. 아 몰랐어 몰랐어. 어? 발이 크네. 발이 크네.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별로다. 자. 아. 은별아. 나 한 번도 안 눌러봤잖아. 니들만 둘러보니까 어딨어. 아 부러웠구나. 아 부러웠구나. 아 부러웠구나. 아니. 넌 욕심쟁이야. 아 양갱이 웃음벨이네. 아 제발. 아 제발. 정답과 ax. 먼저 문 열어. 어 막 뛰어? 하하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내 냐? 해€otherap cam univers. 감사합니다.